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호주 아니요. 호주 아니요. 호주 아니요? 호주 되서 들어올게요. 호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주 하지마세요. 호주합니다. 바닥, 이거 사실 먼지 되게 잘 털릴게요. 아직 붓기만 하고 잘 털르지도 않을 것 같아. 어때요? 예쁘다. 이제 슬슬 심심함에 한계치에 누가 들었을까. 근데 혜준이 캐릭터 하면 진짜 그렇게 됐어요? 형수 해보고 하는걸 좋아하네. 이런 약간. 근데 이번에 1번 하면. 그러면 이번 회차 엔딩을 못해. 엔딩 컷이나서 어쩔 수. 그럼 이제 다음 회차로 가서. 좋아. 저렇게 엔딩. 뭐야 그 엔딩. 스파이크 분들의 OST가 나왔어요. 미얼란. 슬슬까? 여기서 나가. 여기서 원래 영성국으로 가르쳐 주세요. 아니야, 한 번만 가려면 살로 좀 빡빡 찢어져요. 뭐야, 금비, 금비서야? 손도 한 번, 옷 잡고 있을까요? 어떻게 있을까요? 다리에서 손을 한 번 이렇게 올라와요. 옷을 살짝 이렇게? 옷을 살짝 그렇게? 뭐야, 금비서 맞어? 야콘이 형한테 금비서가 뭐예요? 박카시 한 번 불러야죠. 박카시? 까칠하게 그렇게 부르면 우째래요? 다정하게 박카시. 이렇게 불러야죠. 잘봐요. 해준씨. 해준씨? 박카시. 한번 불러 봐요. 잘봐요. 해준씨. 다정하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에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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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